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라 볼 수 있는데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일이 많을 때 많이 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편의에 맞춰진 그런 정책입니다. 개편한 대로면 주당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가능하게 되고 주 7일을 기준으로 하면 80.5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 단위를 월 단위로 바꿨을 뿐 월 평균 초과 근로는 동일하기 때문에 선택권, 건강권, 노동자의 근로 조건도 침해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을 여러 날에 나눠서 하는 것보다 몰아서 하는 게 원래 건강에는 더 나쁩니다. 기계도 몰아서 가동하면 과부화로 고장 날 가능성은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미 의학적으로도 일일 11시간 이상이나 주 60시간 이상 이렇게 몰아서 일을 하게 되면 심근경색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걸 반영해서 이미 현행 법령상에서도 업무상 질병 임정 기준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이런 과로성 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을 높게 보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동자 중에서도 좀 많을 때는 많이 하고 없을 때는 좀 쉬고 싶다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반기는 노동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야근을 특정 중에 몰아서 하는 것이지 아마 임금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을 많이 해서 임금 더 받겠다 이런 건데 이게 야근을 특정 중에 몰아서 하는 것이 총 야근 시간이 늘어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늘어나는 정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매일 7시에 퇴근하는 것과 회사 사정에 따라서 어떤 날은 자정에 퇴근하고 어떤 날은 6시 퇴근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게 더 삶의 질이 높습니다. 야근 시간 편차가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너무 심하게 변하게 되면 퇴근 후에 정기적으로 헬스장 간다든가 운동한다거나 취미생활 이런 것도 하기 어려워지죠. 이미 있는 연차 휴가도 눈치가 보여서 몰아쓰기가 힘든 게 현실인데 과연 몰아서 이랬다고 몰아서 쉴 수 있게 될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주 52시간 넘으면 불법이다. 굉장히 좀 명료하지 않습니까? 원래 명료한 법이 더 잘 지켜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정책대로 바뀌게 되면 월 평균, 분기 평균으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52시간 초과인지 아닌지를 더하고 빼고 나누기까지 해서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 기간도 1일부터 30일까지인지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인지 이런 것도 애매하고 이렇게 근로시간이 애매하고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것이 되면 제한 규정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원래 헷갈리는 법은 잘 지켜지지 않는 법입니다. 사실은 주 52시간이 중소기업에도 적용되기도 전에 지금 이런 개편안이 나왔는데 실제로 경남 사업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애초 사용자 편의를 위한 정책이다 보니까 사용자들은 반길 텐데 근로자들은 대체적으로는 부정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한국GM 창원공장에서도 벌써 연장근로를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판매 성수기에 일을 몰아서 하고 비수기 때 적게 하면 사용자는 당연히 이익이 될 것인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총임금은 그대로이면서 몸만 더 힘든 것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과로 산재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 그리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이 좀 보장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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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awe глаз sel são 바로 a EM